차렷! 형님! 안녕하십니까! 연습이 최고를 만든다! 지도사범, 백강욱 사범입니다. 지도사범, 유호진 사범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바나나 알러지라는 음악을 이용해서 태권체조로 한번 기억뽀짝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저희의 지친 친구들을 위해서 재밌게 만들었으니까 파이팅해서 따라해주면 좋겠습니다. 음악만 보여주시기!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요 바나나 한 입 먹지 못하는 원숭이라니 내가 생각해도 정말 신기하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죠 엄마가 손에 꼭 쥐어주신 빨대를 타고 올라오는 거란 바나나 우유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그래도 나는 바나나 좋아해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바나나 우유 있어서 난 좋아 오비가 remix 나 바나나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나 바나나 당연한 외우는 auf uebanc V Damit 친구들 열심히 했나요? 부모님들이랑 같이 한번 해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연습해서 사모님들께 꼭 보여주길 약속 차렷! 경매! 사모님!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